10과 취업 말하기 1 라흐만 씨와 아나이스 씨가 구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나이스 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컴퓨터 자격증도 미리 따놓으세요. 네, 그럴게요. 듣기 2 에나 씨가 면접을 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도 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평소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면 수업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취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이용한 영어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발음 자격증 이력서 경력증명서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3.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3. 교사 자격증명서 3. 교사 자격증명서 4. 교사 자격증명서 5. 교사 자격증명서 5. 교사 자격증명서 5. 교사 자격증명서